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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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사람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다윗은 이 땅이 이 땅이 이 땅이 이 땅에 태어난 연대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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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모의 성의 24장 3절에 보니까 사울방이 다윗을 찾다가 그 굴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 사람 눈에는 누가 들어오면 물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막길을 걸어온 이 사람이 굴속에 들어올 때 캄캄해서 눈에 누가 잘 안보여요 이 사울은 다윗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칼이나 창을 찔르면 사고로 무방위 상태에서 죽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가리웠다는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학설에는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또 하나는 날씨가 항상 너무 뜨거운 중동 지역은 낮에 꼭 30분 내지 1시간은 수면을 취한대요 낮에 그런데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왔다 이러한 학설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굴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죽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여버립시다 할 때 죽이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치는 것을 금하셨다 이 시대에 누군지 아세요? 주의 종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무리 인간의 눈에 그슬리더라도 내가 그분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분은 이 다윗이 또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3월 3일 26장 5절에 보면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장문이 뭐라고 하냐면 장문을 찔러버립시다 이 철천지 원수를 괴롭히는 자를 죽입시다 했더니 역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맛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셨죠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지 마세요 하면 단듯이 원수를 갚아도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실 때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서 두 번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다윗에게는 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간병 절제를 할 줄 알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토록 눈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사울이었지만 이 사람은 결코 그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400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나는 그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소원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항상 시험의 소리 나를 상처내는 소리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다윗이 자리에 서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를 내가 절대로 원수 갚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오니 주여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요셉도 다빗도 공통점 하나는 그 마음이 너그러움, 의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내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생명도 아까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연 하나님 성도가 각교에 있어도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막 주의 종들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분들에게 능력 주세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그분이 주셨다는 생각하면요 그냥 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성령 받고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난 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서대반이 나옵니다 서대반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자신을 돌로 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오늘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서대반 같은 집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보고 2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데 주님을 못 박는 그들 채찍질했던 그들 주먹질했던 그들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씌웠던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기억지 마시옵시고 그 죄를 지워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어진 온유하신 분이세요 서대반 또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DNA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마귀가 교회 안에다가 사단은 씨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 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가로뉴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은삼씨 팔았던 건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6장 6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팔자가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님 일어라 교회 안에 앉아있어요 주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너 나 안 믿는구나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왔을 우리 주님 눈에는 너는 평생 교회 다녀도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성령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전부 손가락으로 다 핥혀버리고 주의 중 가슴 상처내고 성도 만난 사람마다 전부 상처내버리고 절대 이러한 사탄의 짓을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요 그 자가 누구예요? 가로뉴다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처음부터 저자가 나를 팔 것이다 아시면서도 왜 그냥 계셨을까요?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하다가 그에게 주는 자가 거니라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띄워서 그래서 적셔서 포도의 적시가 주셔서요 누구에게? 가로뉴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27절에 주실 때도 이 가로뉴다는 시치배를 뚝 떼고 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미 떡을 주실 때 내가 떡을 주니가 그다 그때 가로뉴다 마음 속에 아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한다면 회개해야죠 이때도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목박도록 은삼식의 팔자가 가로뉴다는 뻔해하시면서 주십니다 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주시면서 왜 그러냐면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로뉴다 시치배를 뗄 때에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27절에 너 하나는 것을 속히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팔리거든 빨리 팔아라 그때 가로뉴다가 3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인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 떡조각을 받아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로 가서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 팔아먹는 자 이 자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고 무슨 생각 예수 팔아라 생각 넣었고 27절에 사단이 거기 들어가버려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몸에다가 자살합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온암을 또 보면은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찾아가셨죠 같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노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다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같이 주님께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 주님 몸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주님 몸이면 교회가 문제가 의림에 닥쳐왔을 때 주의종이 의림에 왔을 때 그 곁에 서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타해버려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목사 원수편에 서버려요 교회 원수편에 선다고요 오늘 한국교회에 몇몇 대표적인 교회를 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것이 왜 그래요 그 안에서 은혜 생활하던 사람들의 편이 갈라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 편에 서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마태범 27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최척근인데 교회나 사회에서나 가장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원수자리 서는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만큼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항상 애지중지하셨어요 가장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꼭 챙기고 올라가셔서 개세만의 동산이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 다 기도하는데 유난히 베드로 기도하는 데 관심을 두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차도 오신가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마음은 원이로 대해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인데 예수님 면전에 대놓고 나 저 예수 몰라 74절에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 이 자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하다 평강이 있을지하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느그러우심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주여 내가 이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저 예수 몰라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하던 이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께서 도망간 그를 베드로 찾아가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안으셔서 성령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사도행전 역사를 이뤄나가는 제자들이 되게 되고 이들로 말미암하소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아무런 하나님 교회에서도 난 우리 교회에서 나를 대사적으로 보기에도 남대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님 말씀하실 온유가 있길 원합니다 더군 너그러운 마음을 주세요 덕스러운 마음을 주세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느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마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심으로 추구합니다